오늘은 고추 말뚝 박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고추 말뚝은 세 줄마다 하나씩 받습니다. 너무 주마다 받게 되면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세 주에 한 주씩 파이프를 개조해서 말뚝을 박습니다. 박을 때는 반듯하게 박으면 되고 끝에는 짱짱해질하고 굵은 하우스 파이프를 박습니다. 올해는 고추를 천주만 심을 예정이랍니다. 앞으로 또 좋은 농업컬리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. 복합골 우리농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